한국인주가공 회사 저는 경국 경주시에서 주식회사 전년미인이라는 식품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박인주입니다. 호주바이어를 트레이드바이어로 통해서 저희가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배제품은 숙취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제품을 원했습니다 배의 함량을 두 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접목하고 거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흑계나무 열매라든가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바이어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외국어 능력도 저희들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호주 현지 시장 상황도 잘 몰랐고 그런 부분들을 통역도 해주시고 그 교회 바이어들한테 많은 제제품에 대한 어필도 해주시고 저에게 호주바이어를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팁을 주셔서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경에 트레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호주바이어를 만나서 실제로 11월 초에 저희가 약 4만 달러 정도의 배제품을 호주로 일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2월달경에 50만분 정도의 추가 오다가 저걸로 호주바이어에게 수출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최소 수십 명 이상은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형의 폐는 비행기다 저를 태워서 외국으로 저와 저희 제품을 태워서 외국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비행기의 선장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최소 수십 명 이상은